지지율 유감입니다. 조금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조선일보 1호연을 보니까 참 존재감이 없는 분 가운데 한 분이 현재 비서실장인데 비서실장을 어떤 그렇게 사람들을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기자들하고 만나서 예고 없이 기자실을 방문해가지고 저 누군지 아세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분이 김대기 비서실장인지 하도 존재감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 모양입니다. 아마 지지율이 좀 떨어지니까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 소통에 나서는 모양입니다. 조선일보가 논평을 이렇게 했네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통령실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참모들이 정격 소통 행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김 실장은 최영범 홍보수석 강인선 대변인 이재명 부대변인과 함께 기자실에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네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항상 어떤 사안이나 현상에 대해서 핵심과 본질을 괴뚫고 그것을 부여잡지 못하면 흑발질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좀 눈에 거슬리는 것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핵심 참모들이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들이 나서서 소통을 촉진한다. 그런 내용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누군지 아세요? 하도 존재감이 없었어.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찾아온 김대기 실장이라는 사람이 공무원 출신, 나는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공직자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직자 출신들이 좀 무겁지 않습니까? 비서실장이 정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상황 판단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홍보수석이 좀 셉니다. 기자실에 와야 한다고 왔습니다.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시해서 장차관들은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정치인보다 전문가들이 많다 보니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게 있었는데 앞으로 정무 감각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무 감각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그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김대기 실장은 국회 없이는 아무 일도 못 하지 않습니까? 국회가 대한민국의 두뇌 역할을 하는데 국회하고도 소통을 많이 해달라는 대통령의 지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딱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짜 국회에 대한 청산 의사가 전혀 없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 국회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가장 많은 시간을 비서실장하고 대화를 나눌 거니까 비서실장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국회 없이는 아무 일도 못 하지 않습니까? 국회가 대한민국의 두뇌 역할을 하는데 국회하고도 소통을 많이 해달라는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있었습니다. 소통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한 단신 기사지만 기사 속에서 나오는 핵심 측근들의 한두 마디 문장에서도 많은 것을 유추할 수가 있죠. 이분들이 소위 국회의 문제, 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의지가 없구나. 지금 문제가 선거 문제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라는 것이 노년층들도 다 등을 돌리고 있고 핵심 지지층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소통이니 뭐니 그런 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사람들은 가볍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좀 대통령이 묵직하게 움직이는 걸 훨씬 더 선호하는 사람이겠죠.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포장도 중요하지만 콘텐츠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몸담고 있는 핵심 참모들이 나서가 대통령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끌어올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을 대통령이 끌어올리는 것이 대통령실 이런 핵심 참모들이 소통을 촉진해가 이런 것들 끌어올리는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콘텐츠가 해야 할 일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포장을 고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 문제를 보면 그런 참 문제가 좀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비서실장의 첫 번째 덕목은 정무 감각이 탁월해야 되고 여론을 주시하며 동양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 마음을 읽는 데 실패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 문제를 전혀 정면 돌파할 의지가 없다는 거죠. 국회 문제를 정면 돌파할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는 나머지 구정권의 적폐에 대한 부분들도 그냥 한 운동 만 운동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허우대만 멀쩡했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소위 비서실장이 첫 번째 언론에 등장한 그 내용을 보면서 여전히 이분들이 참 핵심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데 실패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저 동네 사람들은 대단하죠.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조금 전에 황운하 씨 사태를 봤지만 본인이 조금 있으면 간빵을 가야 될 그런 행병이 될지가 모르는데 소위 선거부정에 상당한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울산시장 2018년 지방선거에 그런데 뻔뻔하게 떠들고 다니잖아요. 박지원 씨도 마찬가지고 어떤 저쪽 동네 사람들과 함께 배울 점은 뻔뻔함은 참 배워야 될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둘째가라면 서로가 하는 것도 사람이 안 사는 것입니다.